FOMC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인하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세계 경제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FOMC의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FOMC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세계 정시, 코스피, 코스닥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요. 비단 정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거시경제 지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시카고 선물거래스, CME, 페드워치 저기서는 시중에 실제 금리 상황을 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의 월가의 금융 투자자들은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100%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연준은 7월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이 됩니다. 8월 1일 새벽 3시경에,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금리 인하 여부를 발표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이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계속 금리 인하 쪽을 강조해왔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어 왔고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를 옥죄어왔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다시 금리 인하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계 경제 환경에 아주 큰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0.50%까지 인하할 것인가. 시장의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특히 물가는 목표치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의 버블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 반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 8월 1일 날 금리 인상을 유보하거나 또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0.25%로 줄이고 또 앞으로 향후 금리 인하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장률이 1분기에 3.1%, 2분기에서 2.1%로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예측, 시장의 판단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좀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나 세계 경제 전반적인 환경에 비해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과연 저론 파월이 0.50%의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매우 기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FOMC 선택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